민경훈씨한테 말리면 안돼 근데 우리 민경훈씨의 애칭 네 자 무슨 씬이 있죠? 쌈자신이 있죠 아 이게 몇 년째 부르고 있어요? 뭐 30대 이후니까 이제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진짜로? 와 10년 동안 쌈자신입니다 이게 본인이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은 노래 부르다가 실수한 거죠? 네 제가 원래 널 지킬 남자를 몰라를 했어야 했는데 널 지킬 남자를 몰라 그게 생방송 중에 좀 꼬여가지고 1절 2절 가사가 섞여가지고 남과 1절은 남자를 몰라고 그 다음에 2절은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몰랐는데 그게 섞여가지고 쌈장을 몰라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약간 쌈장처럼 들리는데요? 그니까요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쌈자 이렇게 된거죠 쌈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쌈자의 탄생설화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주세요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쌈자를 쌈자를 몰라 아 와 이게 이 자료가 있어요? 그럼요 우리 또 찾았죠 오 대박 본인도 지금 너무 놀라서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가사처럼 하네요 뭐 실수도 아니고 그냥 쌈자를 몰라 근데 이미 이 당시에 틀렸을 때 직감했을 때 머릿속은 진짜 하얘요 지금 오늘 힌지처럼? 네 그냥 아예 하얍니다 오늘 옷 색깔처럼? 네 네 김홍미씨는 근데 지금도 몰라 킁킁킁 지금도 아 남자인지 사랑인지도 1,2조 구별을 헷갈려하시고 네 네 김혜지씨는 쌈자 오빠 옛날 본인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? 지금 이렇게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? 아 저는 사실 잘 보질 않아요 우외로 예능을 안 봐요 모니터링 잘 안해 네 이게 왜냐면 저도 일찍 때 앨범을 내고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뭐 좋은 글도 있겠지만 안 좋은 글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질 않죠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예능에서는 참 고마운 사고고 지금 우리 민경훈씨가 있게 한 어떤 재미난 사건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? 네 네 그렇습니다